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의 볼게임은 메이크업킷더너 메이크업킷으로 화장을 하며 달려볼거에요 영상을 보기전 구독,좋아요,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이것은 브러쉬네요 하얀 브러쉬를 모아서 핑크색으로 만들어줬어요 앞쪽에 조심해서 립스틱도 생겼어요 여기는 4개가 필요한 예쁘게 화장을 해주네요 그럼 도착하면 하나,둘,셋 오호,게임방법 확인 그렇다면 너무 많이 뺏기지 않고 가야되나? 오,이건 하늘색? 화장에 하늘색이라니 오 놓쳤다,안돼! 오,마스카라도 있어요 오호,핑크색도 담아서 오,이번엔? 오,하늘색! 오,색조가 하늘색과 핑크색이 들어가는군 오,우와! 아하! 색깔에 따라 메이크업도 바뀌어요 오! 오,여기는 왜이렇게 쿨하이에 왜이렇게 어두워진거야 오,저 노란색? 불안한데 일단 가져가보고 오,셀! 저쪽에는 할 수 있나봐요 오,이 번쩍번쩍한 외계인은? 궁금하니까 거의 뭐,방사선 표시 오! 오,샤넬? 말하면 안되나? 오,여기는? 좀 해볼게요 오,아! 아니,그 외계인? 아,싫어가는구나 오고,그래서 어두웠나봐요 재밌다 다시 브러쉬를 모아서 오,여기는 또 뭔가 어두운데는 오,외계인과 응아가와 아주 오,이건 뭐지? 하얀건? 오,궁금하다 오,이 하얀건 얼른 오우! 칠해보고싶어요 저건 비올이었나? 여기는 오,아니야,몰쩡하잖아 없어졌어요 어디갔지? 내꺼 오,이런 립이랑 눈까지 완벽하게 오 하얀거 궁금했는데 못봤어요 일단 입술도 획득하고 오,옵그레이드 좋아 다 약간 다르게 스펠링을 써놨구나 오,모두 만들어주지 과연 아,우와! 핑크색도 묻혀도? 오,궁금한데 아하! 아니,얼굴에 뭘 묻혀놓는거야 오,저도 예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오,색깔이 이영 그렇구나 도착해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호 제가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이제 장난은 치지 않고 오,좋아 그리고 오,이렇게 하나씩 모을 때마다 키트가 많아져요 뭐,이 완벽하게 셋 다 해주겠다고 피부화장과 립과 눈까지 오,바꿔,바꿔 핑크색으로 하늘색도 모두 담아가겠어 오,이 하늘색 볼터치 애매한데 예쁜가? 좋아,모두 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럼 키트를 많이 모아서 일단 바꾸고 오! 고급스럽다 마스카라도 챙겨서 어,여기 한번 더 업그레이드 오,멋있어 한번 모아서 이 하얀걸 묻혀볼까? 어떻게 되는거지? 키트를 더 하얗게 해주는건가? 오,아니 노란색 볼터치도 애매한데 아니,다들 과한 느낌? 오,과연 끝까지? 아 안되네 끝까지는 다시 도전해보겠어 다들 표정이 약간 화장하기 전에는 왜 립스틱 좋아 오,다챙겼다 세 세트가 단건가? 업그레이드로 뭔가 화려하게 어,한번더 할수있다 좋아 어,안돼 내꺼 가져가지말라고 그래도 화장을 시켜주면 돈으로 쌓이네요 오, 끝까지 가보고 싶단 말이야 몇개 안남았어 오,과연 오 아 아깝다 한명만 남았는데 다시 도전 그래 빼앗기지않고 모두 모아서 가겠어 여기는 휘리릭 오,아니 아 요심히 흔들었던데 스와이프했는데 두개 놓쳤어요 아깝다 괜히 방덕맞았어 아니 또 놓쳤네 이런 하얀것도 많이 묻히고 오,좋아좋아좋아 멋있어졌어 너는 피 아니,피해갈거라고 쪼끔만 해주고 요기서는 한 히트당 한명씩 되니까 굳이 저길 해주고 올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좋아 더 멀리 가주겠어 오 뭔가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시원하다 가보자 오,안돼 에이 닿을수없지 호호 노란색도 묻히고 여기는 그럼 세게 되는대로 예쁘게 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몇개 안남았어요 아쉽다 그래도 노랗게 모두 더 많이 모아주겠어 그 끝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가보자 오오오 안돼 부딪치지 않게 자꾸 앞에 사람이 있잖아 가자 흠 겨울왕국처럼 파란 볼을 만들어주겠어 아 하얀색이면 볼터치를 안하는구나 오오 그렇군 끝까지 꼭 가보고 싶어요 하얀 아 아니 아 이 간단한 게임에서 에이 놓치다니 키트는 다 모았어요 오오 하얗게 팔아 오오 저렇게 셀하면 팔면 담겨서 팔리네요 오오오 아니 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네요 아쉽다 그럴리가 없어 할 수 있을거야 죄송하지만 두개가 들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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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는 챙겨서 어 이 앞쪽엔 몇개가 있는지 가늠해보느라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하얗게 오오 놓친건 없는데 아이 너 네개 가져갈거니 그래도 예쁘시네요 아이 어림없지 이 정도로 그치 어이 아까워라 그렇구만 다시 도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씩 더 쌓아가는거 모아둔 돈으로 이랬는데도 안되는건 아니겠지 조심해서 립스팅 좋아 요 옆에 티켓도 챙겨서 좋아좋아좋아 가보는거야 오오 바꿔 다 바꿔 다 좋은걸로 더 예쁘게 오오 여기서도 오오 바꿔서 안돼안돼안돼 너한테 한개도 줄 한개를 줬네 이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긴데 과연 제발 많은거 같은데 오오 마지막 손님까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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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지 끝까지 가면 이렇게 키트가 계속 나오는건가 뭐야 그 끝은 버그였던거냐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며 달리는 메이크업 킥더너 게임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